아침에 새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좀 녹화하려고 새벽 3시 제 소리 좀 녹화하려구요. 제 새소리가 신기하네요. 아침에 지금 새벽 3시거든요. 뭐때문에 저런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희한하죠? 밖에 추워서 저는 문 닫고 들어갈라구요. 새벽 3시인데 소리가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. 그죠? 왜그런지 모르겠어요. 새벽 3시인데 어떻게 새소리가 저래요? 새소리가 다 달라요. 어색 아아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금 그거는 잠깐 했는데 하도 신기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지금 역할을 하네요. 다시 하게 되면 옷을 지금 입었어요.